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레시라는 고울로 보내셔 다위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삿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위세양제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약옵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 또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성인들 중에 어떤 성인을 존경하십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각자의 주보 성인을 존경하실 겁니다. 저는 성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유대철 베드로 성인을 존경합니다. 성인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심이 투철했습니다. 역관이었던 아버지 유진길 아우구스티노 성인을 따라 세례를 받았는데 비신자인 어머니의 반대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느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던 중 박해가 일어나자 성인의 마음속에는 순교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고 당시 관하에 체포된 아버지와 다른 신자들의 모습을 보며 그 불씨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결국 성인께서는 하느님께 대한 열렬한 사랑에 이끌려 관하에 자수하게 되었습니다. 관하의 형님들은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장난인 줄 알고 혼쭐을 낼 요량으로 겁박을 주었지만 성인의 당돌함에 오히려 놀랐습니다. 그래서 옥에 가두고 혹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져서 피부가 찢기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 피를 흘림에도 성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담뱃대로 허벅지를 지져도 벌겋게 달군 숫덩이를 입에 갖다 대도 오히려 입을 크게 벌리며 이쯤으로 배교할 줄 아느냐고 할 정도로 그 기계가 대단했습니다. 성인은 오히려 자신이 겪고 있는 지금의 고통은 쌀 한 말 중에 쌀 한 톨만한 것에 불과하기에 이렇게 해서는 자신을 절대 못 죽일 것이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성인께서는 1839년 10월 31일에 목에 녹근을 잡아메어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때 성인의 나이는 13살에 불과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에 있었던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기념집에 담긴 성인의 이야기를 보며 저와 비슷한 나이에 순교했던 성인에 대해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주님 탄생 예고대축일입니다. 예전에는 성모 영보대축일이라고도 했는데 영보는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천사에게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성모님을 방문하여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어서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은 성모님께 있어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모님께는 이미 요셉이라는 약혼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 안에서는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것이 가브리엘 천사 인삿말처럼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고 총애를 받는 일이기는 하지만 약혼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고 또 당대의 시대 상황 안에서는 목숨을 잃을 게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모님께서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으로부터 순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성모님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하느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자신감에 넘친 믿음입니다. 유대철 베드로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관외에 찾아가 자수를 하고 온갖 고문을 다 이겨내고 순교하신 것은 바로 하느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 역시 죽음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순교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강인한 힘을 성인에게 주었습니다. 주님 탄생 예고대 추기를 맞이하여 우리 자신도 성모님과 같이 두려움 없는 강인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청의하겠습니다. 내 믿음을 나약하게 만드는 것은 악의 유혹도 있겠지만 내 자신이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모님과 유대철 베드로 성인처럼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굳은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길 청하며 오늘도 소중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빕니다. 그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